대화재의 흔적과 재생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절벽 위 숲의 DNA를 가진 남자 라이온엘이 살아갑니다 라이온엘은 숲속에 집을 짓는 숲집 건축가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숲에서 태어나고 평생 숲에서 자라면서 100여 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도 라이온엘이 짓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숲속에서 구한 나무와 돌들이 집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집 바로 앞은 깊은 절벽입니다 절벽 옆으로 펼쳐지는 70만평의 숲 그 숲의 주인은 라이온엘입니다 라이온엘의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왔죠 인공의 빛과 소리가 닿지 않는 호주의 대자연에는 빛소리와 새소리 뿐입니다 안개와 비는 이 숲의 일상입니다 1년 내내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3년 전 대화제에서 숲을 구한 것도 비였습니다 라이온엘은 대화제 당시 동료들과 산불을 끄기 위해 숲으로 갔다가 위기에 처할 권했습니다 평생 숲에서 살아온 그가 목격한 최악의 광경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년 전 불까지는 대화제 이후 라이온엘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이 숲을 찾을 수 있도록 숲집을 짓는 것이죠. 분주한 도시에서 찾아온 깊은 숲속. 밤이 찾아오자 별들이 대자연의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오색 앵무가 아침을 알립니다. 2,800여 종의 유칼립투스가 잠에서 깨어랍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숲. 나무들이 라이온엘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2,800여 종의 유칼립투스 높이가 50미터에 달하는 이 나무는 이 자리에서 600년을 살았습니다. 오 크다. 좋구나. 5브리가드에서 있던 나무는 이 자리에서 600년을 살았습니다. 오 크다. 좋구나. 이런 건 너무 좋아서 대부분은 놔둔는데 안 쓰고 너무 잘 자란 나무들은 안 건들고 좀 삐뚤삐뚤한 걸 사다가 쓰는데 예전에는 더 많았대요. 이렇게 나무들이 좋은 게 근데 먼이 많이 잘라져서 많이 이제 뭐 나무를 쓰임새가 있으니까 배웠죠. 지금은 이제 보존을 한다는 거죠. 35미터, 40미터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이게 집 앞이야. 놀라운 거는 집 앞에 40미터짜리 나무가 뭐 이렇게 수백 그루가 자라고 있는 역시 호주는 천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한 개인이 그렇다고 이게 뭐 엄청 부자래서가 아니라 이 동네 사람 다 이 정도에 살아요. 수백 그루 나무들 사이에 불시착한 우주선 아니 괴짜 과학자의 실험실처럼 생긴 이 집이 라이온엘의 집입니다. 라이온엘의 집으로 향하는 길. 오늘 아담한 휴식처가 숲 방문자들을 맡습니다. 와우. 여기 가요. 어! 여기 있는 거 마시고 가면 된대요. 네. 길거리 카페를 그냥 만들어 주셨어요. 와서. 여기 있는 거 마시고 가면 된대요. 야 이거는 새로운 개념이다. 나는 한 개인이 마음하고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제공해 주시니 너무 좋은데? 여기 앉아서 놀러 갔네요. 저라도 놀러 가겠네요. 아. 음. 구. we love you. thank you for being crazy. gorgeous wonderful person you are. you make life better. look. oh my god. I laughed and smiled like a little kid. when I had a couple of kids. that's good. thank you for showing me this. 숲에서 늘 사람을 맞고 이별해온 라이온엘의 배려. 고정관념을 깨는 상상력으로 지은 라이온엘의 집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watch out the snakes. 뱀 조심하랍니다. 발 조심하세요. The snakes often sit on the hand rails. 조심하세요. 네. 라이온엘은 40여 년 전 처음 목수일을 시작하던 열일곱에 이 집을 짓기 시작했고 스물 셋에 완성했습니다. come in. alright. hmm. 보세요. 보세요. 콘크리트 벽이 아닌 나무 기둥과 대돌보로 만든 집. 나무의 짙은 갈색과 자연의 초록빛으로 이루어진 집은 밖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오래되고 녹이 쓴 톱은 라이온엘이 처음 목수일을 시작했을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생각하면 너무 반전. 깜짝 놀랐어. 아니 밖에서 보면 약간 그 덕지덕지 그런 집이 될 줄 알았는데 안에는 또 반전입니다. 너무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우아하다고 해야 되나. 피재 모양이 보리는 중이었습니다. 저같은 수정류의 그지덕이 되었습니다. 아, 그는 안 뜨거운 고성이라기입니다. 아, 그렇지만 이렇게 awake усп용되었습니다. 아, 네. 아, 여기까지. 아, 네. 아, 진짜 잘 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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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작업을 했고, 23년 전에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다른 아이디어를 넣었고, 이게 사실은 보니까 자라나는 집이에요. 처음에 지었던 것은 정확히 얘기를 나눠보진 않았지만, 좀 더 작았고, 여기저기 붙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자라는 거죠. 라이오넬의 설명대로 지붕과 벽에는 오래된 흔적과 그 위에 덧댄 흔적이 서로 어우러지며, 경이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 한쪽 벽면에는 라이오넬이 건축가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 이룩한 영광의 순간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 집은 라이오넬이 건축가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운 청춘을 보내고, 가정을 이루기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한 전부였습니다. 17에 라이오넬이 짓고, 23에 라이오넬이 완성한 집에서, 60을 훌쩍 넘긴 라이오넬에게 묻고 싶어집니다. 왜 이 숲이 그토록 좋은 것일까요? 수업이 동시에 돌아가는 재ainen 편에 있으며, 10에 라이오넬이 한 word이 있다. 수업이 주로 인테라시면서, 저의 새로운 곳에서 누군지냐고, 나의 나무를 그냥 레이오넬에 대한 라이오넬을 알아봐야겠다는답니다. 제 부모양의 전부, 그 모든 사람이, 나의 나무를 더 좋은, 그 사물들은 식당에 지하다는 것만으로, forest is the most peaceful and you have the nature very good make you relax it is like meditation but you don't have to try very hard yeah yeah oh shit I did it too hard it's stuck dude but not on this one all right I'll try some that's good you've got to go about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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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here we go all right all right okay you watch yeah you show me all right you show me that's where the hand is all right and then you hit it ah from the side then you go like that so now you have a go now you'll go right in the right spot right spot we ready to go okay oh yeah I got it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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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오넬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으 정해진 길이 아닌 숲과 덤불을 해치며 걷는 부시 워킹이 일상의 대부분입니다 깊은 숲을 헤매기도 하고 계곡을 오르다가 괜찮은 장소를 발견하면 그곳이 집 지을 땅이 됩니다 흐음 개곡에 앉아 숲집을 구상하고 자연과 생명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할 것입니다 라이온엘이 숲과 계곡을 캔버스 삼아 만든 숲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린 시절 누구나 나무 위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말 그대로 트리하우스네요. 12m 높이의 나무 위에 지어진 트리하우스. 살아있는 나무 한 그루를 중심으로 4개의 나무 기둥 위에 신비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돌계단을 오르는 길은 어린 시절 꿈의 집으로 향하는 기분으로 설렙니다. 이 어른이 오지 말랬는데. 야 이거 박가고는 완전. 그 트리하우스에 들어서자 또 하나의 작은 숲이 펼쳐집니다. 절벽을 향하는 욕실과 빗소리가 들리는 천창 빛을 받아들이는 창문까지 마치 나무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주방도 너무 좋은데 나무하고 이런 핸들 봐요. 이거 핸들. 이런 거. 다 만든 거야. 우리가 이것도. 와 이거 너무 좋다.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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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 야 이 창도 독특하다. 이런 거 어디서 봐 이런 거를. 완전 이건 생명체 같아 완전. 왜냐면 다 삐뚤삐뚤 하잖아요. 다 이렇게 구불구불구불구불 해가지고 어떻게 다 모여가지고 한 덩어리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트리하우스 몇 개 본 것 중에 진짜 제일 멋진 실내 공간을 가졌네요. 바닥을 밟을 때마다 들리는 삐걱거리는 소리마저 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이 거울이 궁금한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여기가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없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따단. 화장실도 좋다. 나무 위에서 그냥. 여기도 유리가 있고. 여기 문 열어놓으면 대자연과 합의를 이루네요. 이 생명 활동을 이 대자연을 보면서 한다는 것 또한. 이게 누리는. 이런 풍경을 어디서 보나. 숲이 끝나는 절벽에서 야생의 경이로운 풍경을 만납니다. 열대우림 한가운데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절벽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라이오넬에게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하지만 도전을 계속한 끝에 그가 상상하던 집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멋진 집이에요. 멋진 집이에요. 좋아해요? 네. 정말 멋진景이네요. 오늘이 조금 바쁘네요. 그런데 정말 멋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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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하우스가 멋진 또 다른 이유는 나무가 자라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틈을 준 것이죠. 네. 네. 수도꼭지를 틀면 저절로 나무에게 물을 주는 이 집은 나무에게 숲 같은 존재입니다. 지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폭염과 산불에서 집을 보호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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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성 Commissibility All this has all been burnt very hard and its now 3 years since the fire It will take a few more years to properly recover So, the world is only a very small place If you treat it badly soon we won't be able to breath And you need them for people to live in the city without any greenery or forest 세상에 Barron, 이 바람이 아주 중요해요. 저기 형? 우리 라여널 선생님 너무 재밌는데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 바람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은 또 사면 안 되면 더 план해라. 저, 제 пар 선수는요? 네? 아 오케이. 그래서 저녁에 새로운 파츠를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더스트리얼 마신과 공유의 마신과 공유의 마신을 구매할 수 있어요. 집도 사람처럼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숲 속 나무 위의 이 집은 자유롭고 편안한 라이오네를 닮은 것 같습니다. 이건 도대체가 도면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3차원으로 이렇게 세워보는 거야. 이렇게 스케치를 3차원으로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게 주는 보통 건축에서 느낄 수 없는 자유로움 편안함 거기다 해방감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이게 정말 보통 생각하기 어려운 지점의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냥 건물이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하는구나. 자연처럼 생명처럼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걸 마치 관리하고 귀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리고 그래야지만 이런 집에서 정말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또 했어요. 이제 숲 속의 삶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집 그리고 라이오넬과 그의 숲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Heckah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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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w